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스마일티비 서유석티비입니다.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송수연입니다. 저는 이정순입니다. 저는 웃음팀의 막내이자 기연동이 김미라입니다. 자 그러면 선생님 진행하세요. 팀 9호. 시작! 웃음 웃음 아싸 아싸 파이팅! 팀 9호 좋으시면 패러스 점수 있습니다. 시작! 이 세상에 웃음 없으면 무슨 재미도 발이 떠도 울어, 발이 떠도 울어, 웃음이 최고야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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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 아싸 파이팅! 잘하셨어요. 잘하셨어요. 저희 팀의 팀명은 겨울이라서 산타로 정해봤고요. 팀 9호 준비! 한 명씩 소개해 주실게요. 저는 이름도 세련된 이시현입니다. 저는 풍울 김경숙입니다. 저는 홍보를 맡고 있는 김남순입니다. 산타의 마스크티 산타예요. 자 우리 팀 다 갈게요. 팀 9호 갈게요. 팀 9호 준비! 야! 야! 시작! 아싸 우자! 아싸 우자!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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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친구가 이러면 친구가 화려하겠죠? 나온 김에 누돌프 한번 불러, 누돌프. 춤 좀 해서. 부를 거야, 기다려주세요. 팀 9호 준비! 팀 9호 준비! 야! 시작! 흰 눈 쌓이로, 설매를 타고, 달리는 기분, 사케도 하다가, 종이 울려서, 장난 맞추니, 흥겨워서 소리 덮여 노래 부르자. 하아! 아싸! 동생이 마지막에 손가락을 쫙 벌리게 하잖아. 시작! 시작! 누워? 한마디 더 해요. 한마디 더 해요. 시작! 시작! 한마디 더 해요. 하아! 설매를 타고, 하아! 달리는 기분, 하아! 사케도 하다가, 종이 울려서, 하아! 하아! 장갑 맞추니, 하아! 동생이 없어, 소리넘겨 너희 부르자. 하아! ни legs! 키 누워? 하아! 삿 While king Ook 1, 2, 3, 4, 5, 6, 7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7, 8 박자 박자 이런료 팀장님 팀장님 바로 사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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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